3형제 이야기 둘째 아들은 노름을 좋아해 죄다 털어먹고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막내 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대로 잘 살아 제사음식을 좀 장만해왔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모시는 집인 큰형과 형수가 반가워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식이 많은데 아무것도 안 가져오니 형도 형수도 눈살을 찌푸리고 바라봤지요. 막내 아들은 자식들을 제사에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제사의 자식들을 모두 데려왔어요. 큰엄마 고기 좀 더 주세요. 큰엄마 밥 좀 더 주세요. 둘째는 자식들을 굶겨왔는지 그저 먹을 것만 밝혔습니다. 쟤네들 뱃속에 거지가 들어 앉았나? 둘째 자식에게 음식을 주고 또 저도 밑빠진 독에 물붙기였어요. 이놈들아 그만 좀 먹어라. 보다 못한 큰아버지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냥 애들이 먹는 것 같고 왜 그래? 둘째가 기분 나쁘다며 말했지요. 하여튼 제사를 지내고 둘째네 때문에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막내네는 자식들을 데려오지 않아 먹을 것을 싸주었습니다. 그러나 둘째네는 자식들이 와서 다 먹어 음식을 싸주지 않았어요. 자기네 자식들이 먹은 것은 생각도 안 하고 큰형님의 이런 태도에 섭섭해했습니다. 형도 잘 살고 동생도 잘 사는데 왜 나만 못 살지? 둘째는 아버지가 준 돈으로 술만 먹고 노름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니 집안에 돈이 붙어있을 리가 없었지요. 둘째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느라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러나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래 형님 내가서 말해보자. 둘째는 그 이튿날 아침 일찍 큰 형내로 갔습니다. 형님 내 형님께 드릴 말씀이 있소. 무슨 말이냐? 일찌감치 온 동생이 예사롭지 않아 물었습니다. 하늘 아래 우리 삼형제 중 뇌 위로 또 아래로는 잘 사는데 중간에 낀 나만 못 살지 않소? 그래서 어떻단 말이냐? 이것은 아버지 어머니 묘짜리가 잘못되어 그런 것이니 멸래를 해서 저도 좀 잘 살아보겠습니다. 멸래는 무담을 넘기어 장사를 다시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큰 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첫째 동생의 말이 틀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멸래를 지내자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서두르는 것으로 보아 둘째가 멸래를 지낼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아무래도 둘째를 막아야겠다고 생각했지요. 형과 이야기를 나눈 둘째는 괭이와 삽등을 지게에 짊어지고 아버지 어머니 묘소로 가며 식구들에게 말했습니다. 난 멸래하러 가니까 형님이나 동생 올테면 오고 말테면 말라고 말해라. 나는 혼자라도 가서 해야겠으니. 형은 기가 막혔습니다. 가만히 있는 묘소를 파헤친다니 이게 어디 될 말인가? 그래도 자손들이 잘 살고 번창하고 인물도 나올 텐데 둘째 놈이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노름과 술로 닦아먹고 다른 이유도 아니고 저 잘 살겠다고 멀쩡한 무덤을 파헤쳐 옮긴다니 말이 되나? 형은 아무리 생각해도 멸래를 하는 것은 벌집 쑤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막내를 불렀어요. 막내야 둘째가 멀쩡한 부모님 묘를 멸래한다니 말이 되겠냐? 그러니 내가 가진 돈과 내가 가진 돈을 합해 셋으로 나누어 둘째에게 주는 것이 어떻겠니? 막내도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게 옳은 것 같았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괜한 묘 옮긴다고 마을 어른들께도 좋지 않은 말을 들을 것이 뻔했습니다. 형님 말씀이 옳습니다. 둘째 형네 살림이 구차해 저도 안타까워요. 형님 말씀대로 형님 것과 제 것을 셋으로 똑같이 나누어 살면 돌아가신 부모님도 좋아하실 겁니다. 이렇게 하여 삼형제는 서로 재산을 나누었고 둘째는 그 후로 정신을 차리고 세 형제가 사이좋게 잘 살았답니다. 오래된 나무의 힘 유난히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눈도 엄청 많이 왔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뗄라무를 하러 산에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봄이 오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겨운에 떼려고 해놓은 나무는 벌써 동이 나고 헛간에 검불까지 싹싹 긁어 떼고 없으니 정말 큰일이었습니다. 밖은 너무 추워 나가지도 못하는데 며칠째 불을 떼지 못해 방 안에도 고드름이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할 수 없다. 동네 어귀에 있는 고목나무라도 베어 떼는 수밖에. 몇 사람이 톱과 도끼를 들고 동네 어귀로 나가는 겁니다. 마음 먹기까지가 힘들지 한 번 마음 먹으면 한시가 급해지는 법이지요. 사람들의 걸음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백년도 넘게 동네 어귀에서 마을을 지켜온 나무를 베려고 말입니다. 한 동네에 사는 할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는 큰일이 났다 싶었습니다. 말려야 해. 엄말려야지. 할아버지는 한다름에 달려가서 사람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안됩니다. 살아있는 나무를 베다니요. 차라리 우리 집 행랑체를 뜯었대시요. 한사코 말리는 할아버지 말씀을 거역할 수 없어 사람들은 되돌아갔어요. 다음날 동네 사람들은 할아버지 내 행랑체의 기둥이며 대들보, 석가래 따위를 뜯어내요. 조금씩 나누어 갔습니다. 유난히 추운 겨울이었어요. 눈도 엄청 많이 왔지요. 그러나 끝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어느새 강남 갔던 제비가 날아오고 꽁꽁 얼었던 시냇물이 소리치며 흐르는 봄이 되었어요. 겨우 내 집안에 웅크리고 있던 사람들도 일어나 농사일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네도 일을 시작해야 할 텐데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머슴도 없이 두 늙은이가 어떻게 농사를 지었고 지난 겨울에 행랑체를 뜯어냈으니 머슴을 드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들어온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웬 젊은이가 할아버지네 마당을 쓸고 있었거든요. 총각은 위시요. 누군데 우리 집 마당을 쓸고 있는 거요. 할아버지 댁에서 머슴을 살면 안 될까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 있으면 좀 좋겠소. 하지만 우리 집에는 총각이 있을 방이 없다오. 그러자 총각은 그런 일이라면 걱정 마십시오. 아침 일찍 왔다가 저녁에는 집에 가서 자면 됩니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경을 얼마나 쳐줄까? 그런데 세경은 안 받겠대요. 일을 잘 할 줄 몰라서 일을 배우러 왔다는 겁니다. 때에 먹여주기만 하면 세경을 따로 안 주어도 된다는 겁니다. 다음 날부터 총각은 먼 동이 트기 전에 와서 쇠죽을 쓰고 마당을 쓸고 밭을 갈고 논을 메고 잠시도 쉬지 않고 일을 하다가 해가 꼴딱 넘어가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나 힘이 좋고 부지런한지 남들보다 훨씬 먼저 모짜리도 만들고 밭을 갈아 씨도 뿌렸습니다. 하루는 모짜리를 다 만들어 놓았다기에 나가보니 글쎄 찬물 퐁퐁 솟아나는 샘가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보게 자고루 모짜리는 양지 쪽 물이 따뜻한 곳에 만들어야 뭐가 잘 자란다네 좋은 자리 다 놔두고 하필이면 그 자린가? 이렇게 할아버지가 나무라자 예, 하지만 제게도 생각이 있어서 그러니 속는 셈치고 이번 일만은 제게 맡겨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모짜리를 만들어 별을 심었는데 참 큰일이었어요. 당최 비가 안 오는 겁니다. 구름이 모여들만 하면 선들선들 바람이 불어 다 몰아내고 모여들만 하면 또 몰아내고 그렇게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동네 모짜리는 하나씩 둘씩 말라가는데 뾰족한 수가 없었어요. 모두 하늘만 쳐다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 심을 때는 다 되어가는데 심을 모가 없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네 모짜리에는 모가 실하게 잘 자라는 겁니다. 샘물이 솟아나는 자리에 모짜리를 만들었으니 물이 모자랄 리가 없으니까요. 남들보다 모짜리를 먼저 만들어서 그런지 모 심을 때에 맞춰 모가 아주 잘 되었습니다. 얼마나 잘 되었는지 온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도 남았대요. 그래서 그 해에 동네의 농사가 다 잘 되었습니다. 가을이 왔어요. 사람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추수를 했습니다. 모 심을 때 그렇게 가물었는데도 할아버지네 덕분에 농사가 잘 되었으니까요. 총각도 부지런히 곡식을 거둬들였습니다. 아침이면 먼동이 트기 전에 오고 해가 넘어가도 늦게까지 일을 했어요. 할아버지는 총각이 언제 왔다가 언제 가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추수가 다 끝났는데도 총각은 잠시도 쉬지를 않았습니다. 지난 겨울에 허럿된 행랑체를 짓느라고 말이에요.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기동을 세우고 대들보를 올리고 석가리를 얹었습니다. 총각은 행랑체를 다 지어놓더니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그동안 일 잘 배우고 갑니다. 총각이 문을 나서자 할아버지는 얼른 붙잡았어요. 안되네 그냥 보낼 수 없네 우리가 자네 신세를 얼마나 졌는데 어떻든 세경이나 받아가지고 가게 저는 세경을 받으려고 일한 게 아닙니다. 은혜를 갚으려고 일한 것뿐이니 마음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총각은 넙죽 절을 하고는 떠나갔습니다. 여보게 아무리 불러도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총각이 어디로 가나 하고 몰래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글쎄 동네 어귀 고목나무로 쑥 들어가는 겁니다. 이 총각이 바로 고목나무 총각이었던 거예요. 오래된 나무에는 신령아님이 있어 이렇게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해주었고 아무리 마을에 힘든 일이 찾아와도 다시는 고목나무를 뵐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답니다. 제주꾼 일곱 형제 옛날 옛날 어떤 마을에 일곱 쌍둥이가 살았습니다. 얼굴도 똑같고 목소리도 똑같고 걸음걸이도 똑같았어요. 하지만 타고난 제주는 제각각이었습니다. 첫째는 천리보기 말리보기 둘째는 진둥만둥이 셋째는 연이 딸깍 넷째는 맞아도 간지리 다섯째는 자른둥만둥이 여섯째는 더운이 차니 일곱째는 깊은이 얕은이였습니다. 다 한 가지씩 타고난 제주가 있어도 그들은 언제나 배가 고팠답니다. 땅이 있었으면 튼튼한 일곱 쌍둥이가 농사를 지었을 겁니다. 가진 돈이 있었으면 제주 많은 일곱 쌍둥이가 장사를 했을 테지요.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쌍둥이네처럼 배가 고팠습니다. 가진 땅도 없고 돈도 없었으니까요. 봄, 여름 내내 열심히 일을 해도 가을에 땅 빌린 값을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 한 방울 오지 않아 바치며 논이 온통 말라버렸습니다. 배가 고픈 일곱 쌍둥이는 나무라도 해다 팔아보려고 산으로 올라갔답니다. 그런데 산 꼭대기에서 동네를 내려다보던 천리보기, 말리보기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먹을 것이 없어 쫄쫄 굶는데 사토가 사는 관화에는 창고마다 쌀이 그득그득 쌓여 있었거든요. 천리보기, 말리보기는 그것을 어떻게 알았냐고요? 천리보기, 말리보기는 아무리 먼 곳도 다 볼 수 있었답니다. 꼭꼭 잠겨있는 창고안도 다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천리보기, 말리보기였습니다. 그날 밤 진둥만둥이와 연이 딸깍은 관하로 달려갔습니다. 연이 딸깍이 먼저 창고문을 열었어요. 연이 딸깍은 아무리 단단하게 잠긴 문이라도 다 열 수 있거든요. 진둥만둥이는 어깨에 차곡차곡 쌀 가마를 쌓았습니다. 보통 사람은 한 가마 지기도 어려운데 한 어깨에 50 가마씩 모두 100 가마를 지고 온 겁니다. 그러고는 굶고 있는 동네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가졌답니다. 다음 날 관화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밤새 창고 안에 있던 쌀이 백가마나 없어졌으니 말입니다. 사또는 온 동네에 포졸을 풀어 도둑을 잡아드리라고 했습니다. 포졸들이 동네로 들어가 보니 어제까지만 해도 굶고 있던 사람들이 밥이야 떡이야 푸짐하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이놈들이 어젯밤에 쌀을 훔쳐내었구나. 해서 모두 잡아드렸지요. 한 집도 빠짐없이 말입니다. 그때 진둥만둥이가 썩 나서서 쌀은 내가 훔친 거요. 다른 사람들은 죄가 없으니 당장 풀어주시오.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풀려나고 진둥만둥이만 감옥에 갇혔어요. 사또는 다음 날 동네 사람들 앞에서 본보기로 진둥만둥이의 볼기를 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연이 딸깍과 맞아도 간질이가 관하로 달려갔어요. 연이 딸깍은 얼른 감옥문을 열어주었지요. 진둥만둥이가 나오고 대신 맞아도 간질이가 들어가야 하니까요. 다음 날 관하 마당에는 발 들여놓을 틈도 없었습니다. 그 동네 사람은 물론 이웃 동네 사람까지 모두 몰려왔거든요. 사또는 높은 대청마루에 앉아 호령을 했습니다. 여봐라 나라의 쌀을 훔쳐낸 저 고약한 놈을 끌어내라. 맞아도 간질이가 사또 앞에 끌려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또는 끌려 나온 사람이 진둥만둥이인 줄만 알고 있었지요. 생김새도 목소리도 걸음걸이도 똑같은 쌍둥이인데 어떻게 맞아도 간질이인 것을 알 수 있을까요? 포졸들이 맞아도 간질이를 형틀에 묶어놓고 볼기를 치는데 맞아도 간질이는 열대를 맞아도 끄떡을 안 했습니다. 사또는 포졸들이 봐주느라 살살 때리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봐라 멋들 하느냐 젖먹던 힘까지 다해 치질 아무리 세게 쳐도 맞아도 간질이는 끄떡도 안 할 뿐 아니라 간지러우니 더 세게 때려달라고 했습니다. 사또는 약이 올라 죽을 지경 이었어요. 안되겠다 저놈을 다시 감옥에 가두어라 내일은 목을 베어 죽이겠다. 그날 밤에는 연이 딸깍과 같이 자른둥 만둥이가 감옥으로 갔습니다. 다음날 사또 앞에 자른둥 만둥이가 끌려 나왔지요. 당장 저놈의 목을 쳐라. 망나니가 한참 춤을 추다가 자른둥 만둥이의 목을 한 칼에 베어버렸어요. 그런데 머리가 땅에 툭 떨어지자 똑같은 머리가 쏙 올라오는 겁니다. 망나니는 내가 잘못 베었나 하고 다시 한번 베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얼른 새 머리가 도다나 뱀 흔적조차 없는 겁니다. 사또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소리를 질렀지요. 여봐라 저놈을 다시 감옥에 가두어라. 내일은 펄펄 끓는 기름가마솥에 집어넣겠다. 자른둥 만둥이는 다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날 그날 밤에도 연희 딸가게가 가서 감옥문을 열었습니다. 자른둥 만둥이 대신 더우니 찬희가 들어갔지요. 다음날 관아 마당에는 커다란 기름솥이 걸렸습니다. 사또는 어제 그놈을 얼른 끌고 나오너라. 그리고 저 기름솥에 넣어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보졸들은 더우니 찬희를 기름솥에 넣고 계속 불을 뗐지요. 하지만 더우니 찬희는 죽기는 커녕 추워 죽겠다고 재채기를 하고 콧물을 흘리고 야단입니다. 하도 이상해서 사또가 내려와 진짜 차가운가 하고는 기름솥에 손을 넣으려다 기절 초풍을 했어요. 너무 뜨거웠거든요. 사또는 또 우라통이 터져서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놈을 당장 감옥에 가더라. 내일은 강물에 던져 고기밥을 만들겠다. 그날 밤도 연희 딸깍은 감옥문을 열었습니다. 더우니 찬희가 나오고 깊은이 아트니가 들어갔지요. 다음날 사또와 포졸들은 깊은이 아트니를 끌고 강으로 갔습니다. 여봐라. 저놈을 강물에 던져버려라. 그러자 깊은이 아트니가 아닙니다. 내가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하고는 저벅저벅 강물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강물 가운데까지 갔는데도 물은 배꼽까지 밖에 안 차는 거예요. 이상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적이 빠지면 살아나올 수가 없었는데 그새 강바닥이 얕아졌나? 사또는 더럭 의심증이 나서 내가 한번 들어가 보겠다. 하고는 강물로 들어갔는데 세 발짝을 떼어놓기가 바쁘게 물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고는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래요. 그래서 일곱 쌍둥이와 동네 사람들은 그때부터 배 고른 일 없이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어머니와 두 아들 옛날 옛날에 우경이라는 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도사의 아내는 예사 사람과 달리 노루와 같은 발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여자이면서도 기운이 세요. 여느 남자에게도 지지 않을 장사였어요. 남편 우경도 이 여자의 힘과 용기를 알았으므로 아내이면서도 제자같이 생각하고 여러가지 무예와 군사에 대한 일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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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날 아기를 낳았는데 쌍둥이 사내였습니다. 쌍둥이일 뿐 아니라 아기의 발이 어머니의 발을 닮아 노루발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동네 동네 사람들은 이 아이를 노루발이라고 불렀어요. 노루발 쌍둥이는 무럭무럭 자라서 옛 일곱 살이 되었는데 그 생김생김이 건강하고 기운이 어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루는 동네 아이들이 노루바라 산으로 가라 어미하고 같이 산으로 가라 하고 짖꽃게 놀려댔습니다. 노루발 형제는 놀림을 받자 아이들과 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저보다 나이가 많고 동네에서도 힘이 세다는 아이를 주먹으로 한 대 때려준 것이 힘이 너무 센 탓으로 맞은 아이가 그만 기절을 하고 쓰러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여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 큰일이 났지요. 죽은 아이의 부모는 물론 동네 사람들이 벌떼같이 일어났습니다. 노루발 형제를 죽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노루발 어머니는 아들이 남의 자식을 죽였으니 뭐라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우선 노루발 형제를 데리고 피신을 하는 도리밖에 없었어요. 이런 죄를 짓고 이 마을 어디서 살 수 있겠어요. 저는 이 애들을 데리고 멀리 떠나 있다가 때를 보아 다시 찾겠으니 그동안 부디 안녕히 계셔요. 노루발 어머니가 남편에게 말 했습니다. 그러시오. 나도 깊은 산에 들어가서 도나 닦고 지내겠소. 남편도 무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 만나자는 약속도 못한 채 동네 사람에게 쫓겨 노루발 모자는 정차없이 길을 떠났습니다. 우경은 자기 아들이 남의 집 귀한 자식을 죽인 데 대해서 눈에 들어 하늘을 볼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이 세다 한들 아직 어린아이가 설마 그런 엄청난 죄를 짓게 되리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지만 이렇게 되다 보니 부모의 책임이 크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 우경은 앞으로는 남의 자식을 가르치는 일에나 정성을 다하기로 굳게 결심하고 석다 산이라는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쌍둥이를 데리고 어느 바닷가에 이르렀습니다. 바닷가에는 배 한 척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배는 중국 사람의 배였어요? 중국 사람들은 육지에 올라와 물건을 팔고 있었습니다. 노르발 어머니는 아이들을 그 중국 사람에게 잠깐 맡겨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오려고 했습니다. 노르발 아이들을 데리고 갔다가는 혹시 관원에게 발견될까 두려워 잠시 숨겨두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니는 동네에서 아이들에게 갈아입힐 옷과 먹을 것을 사느라고 늦게야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중국 사람의 배가 없었습니다. 배가 떠났으면 두 아이를 두고 떠났으려니 하고 사방을 두루 찾아보아도 아이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미친 듯이 다니며 아이들을 불렀어요. 바다 가운데로 돛을 올리고 가는 배가 멀리 보였습니다. 저 배다. 저 배에 내 아이들이 실려가는 거다. 어머니는 바닷가에서 손을 흔들며 배를 불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노르발 어머니는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고향을 도망쳐 나왔다가 이렇게 엉뚱한 중국 사람에게 빼앗겨 버리게 되었으니 그 마음이 오죽 했을까요? 그러나 노르발 어머니는 한 가지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뱃사람들이 두 아이를 데려가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 맡기고 가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를 기다리다가 떠날 때까지 오지 않으니까 누구에게든 맡기고 갔으려니 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르발 쌍둥이 형제는 이 금방 어느 집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근처 마을을 돌아다니며 아이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찾을 때도 노르발 아이라는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랬다가 혹시 사람을 죽인 아이라는 걸 알게 되면 큰일이니까요. 벌써 관가에서 눈치를 채고 자부러울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한 집 한 집 다니며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니 시간이 더 걸리고 점점 더 조바심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근처 마을을 두루 다니며 알아보아도 아이의 소식은 알 수 없었습니다. 여러 날 후에 어머니는 고향으로 돌아갈까 했습니다. 그러나 두 아들을 잃어버린 몸으로 남편을 대할 낯이 없습니다. 또 고향에 갔다가 무슨 변을 당할지도 모르는 일이지요. 그러다가 풍문에 고향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 우경은 이미 집을 떠나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조바심과 걱정에 시달리다가 이래서는 안되겠다 하고 홀몸으로 낯선 그 마을에서 오두막집을 구해 자리를 잡고 남의 일을 해주며 눌러있기로 했습니다. 노르발 어머니는 조그만 밭을 일구어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남편도 자식도 다 떠나 혼자 살아가는 것은 외롭고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한 가지 좋은 생각을 냈습니다. 그것은 남편 우경이 일찍이 가르쳐준 무예를 익히며 여자이면서도 남자다운 마음으로 살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외로운 생활을 이겨나가려 한 것입니다. 본래 힘이 남자 못지않은 노르발 어머니였습니다. 거기다 우경도사의 제자로 지내온 터이니 무엇이나 마음만 먹으면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하다가도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활쏘기와 산을 뛰어오르는 운동을 했습니다. 무거운 돌을 들어 던지는 일도 했지요. 나무를 타는 일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남자보다 더 날쌓게 뛰고 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 해가 지난 어느 겨울 어머니가 밤에 바느질을 하고 있노라니까 살인문 밖에서 두런두런 사람 소리가 났습니다. 이 외딴 집에 밤늦게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일까 하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어느덧 방문 앞까지 가까워 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마 도둑이 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혼자 사는 가난한 여자의 집에 도둑질 해갈 것이 있을 리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하러 온 사람 이었을까 어머니는 가슴이 두근두근 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을 단단히 먹고 태어난 소리로 말했습니다. 문 좀 여시오. 굵다란 사나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밤중에 무슨 일로 남의 집을 함부로 들어오는 거요. 이번엔 까칠가칠한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열라면 얼핏 열고 손님을 맞이해 그냥 물러갈 사람이 아니야. 어머니는 머리끝이 쭈뼈 타는 걸 느꼈으나 곧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늘 산속에 가서 달려내온 힘을 쓸 때가 왔구나 하고 용기를 내었지요. 썩 물러가시오. 밤중에 남의 방에 들어오겠다는 무례한 사람은 그냥 두지 않을 것이오. 묵직하게 소리치는 노르발 어머니의 소리에 밖에 있던 사나이들이 껄껄 웃어댔습니다. 그러더니 와락 방문을 열었어요. 걸어놓은 고리도 소용없이 문짝이 부서진 것입니다. 장정 두 사람이 들어섰습니다. 계집이 큰 소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나 조용히 우리를 모셔라. 수건으로 얼굴을 싼 두 사람은 다짜고짜 노르발 어머니의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잠시 동안 팔을 붙잡힌 채 숨을 가다듬은 어머니는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이런 모래가 어디 있소 이 팔을 놓으시오 남정네 두 사람의 여자 하나요 내가 무섭거든 빨리 나갈 것이고 무섭지 않거든 놓고 말을 하시오 두 사나이가 방문을 막아서며 잡았던 팔을 놓았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엄한 소리로 말 했습니다. 팔을 놓았으니 용서하겠다. 빨리 가라. 두 사나이는 어이없는 듯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있더니 한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보고 그런 건방진 소리를 하나 이게 무섭지 않으냐 하고 주먹을 내밀었습니다. 이때 어머니는 날쌓 노랑이처럼 그 사나이의 팔을 잡아 뒤로 휙 돌리더니 문 밖으로 냅다 던졌습니다. 그라고는 다시 남은 사나이를 매다 꽂았어요. 어떻게나 무섭게 내던졌는지 사나이들은 떡치는 소리를 내며 나가 떨어졌습니다. 덤벼봐라 너희 같은 도둑놈은 둘란이라 며치라도 두려워할 내가 아니다. 어머니의 소리는 날랜 장사의 호령같이 두 사나이의 귀를 쳤습니다. 이게 여자란 말인가 이만저만한 장사가 아니다. 얼떨떨한 가운데서도 이런 생각을 한 두 장정은 어둠 속을 도망쳐 달아났습니다. 한편 남편 우경은 석다산에 들어가 돌을 닫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소년이 그 산을 찾아 들어왔어요. 소년은 우경도사 앞에 공손히 절하고 새생이 되어 가르침을 내려주십사고 빌었습니다. 우경도사 는 이미 소년의 모습에서 범상한 인물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식같이 여기고 그를 가르치고 무예를 익히게 했지요. 이 소년은 을지 문덕이었습니다. 나라가 외국에 침범을 받는 일이 많은 때라 나라에서는 훌륭한 무인이 필요했습니다. 을지 문덕은 어린 나이에도 장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인물이 되려고 이미 경당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왔지만 더 깊은 공부를 하려고 이 산에 들어와 우경도사를 스승님으로 모시려 한 것입니다. 하루는 문덕이 활을 메고 나갔다가 노루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문덕은 기뻐하며 노루를 우경선생 앞에 메어다 놓고 자랑스런 얼굴로 선생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우경선생은 기뻐하는 기색이 없이 노루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선생님 노루를 잡아왔습니다. 오늘은 이 노루고기로 반찬을 만들어 드리겠어요? 문덕이 이렇게 말하자 우경선생은 문덕과 노루를 번갈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는 어린 노루를 잡아와서 마음이 기쁘냐? 네 기쁩니다. 요새 통 짐승을 잡지 않다가 잡으니 퍽 유쾌합니다. 그러냐 마늘 노루가 새끼가 아니고 큰 노루였다면 어떠하겠느냐? 큰 노루였으면 더욱 좋았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큰 노루가 아니고 호랑이였다면 더욱 기뻤을 것입니다. 그럴 테지 사냥을 할 때도 크고 힘센 짐승을 잡으면 기분이 좋은 법이다. 우경선생은 잠시 말을 멈추고 있다가 다시 얘기를 이었습니다. 나는 네가 노루 잡는 걸 보진 못했지만 아까부터 새끼 노루를 잡은 걸 알았다. 어떻게 미리 아셨습니까? 어미 노루가 울고 가는 걸 봤어. 어미 노루가 말입니까? 저 쌍바위 꼴에서 어미 노루를 만났다. 몹시 슬픈 얼굴로 울고 가더라. 지금도 어디서 울고 있을 거다. 어린 것을 잃은 어미의 슬픔이 오죽하겠느냐. 선생님 제가 이 노루 새끼를 쏘아잡은 건 잘못한 일입니까? 문닭은 어미 노루의 꼴을 생각해 보면 마음에 체근한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냥한 일이 잘못인 듯이 말하는 우경 선생의 태도에도 약간 못마땅한 생각이 들어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선생은 문덕에게 웃음띈 얼굴로 말했습니다. 달아나는 노루를 살 하나로 마친 것은 훌륭하다. 그러나 한 개의 살이라도 맞아 쓰러지는 생명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야 하느니라. 죽여서 마땅한 것과 죽여서 안 될 것과 죽여서 무방한 것을 가려야 하고 죽는 생명에 대해서는 그것이 짐승이거나 적이거나 다같이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이다. 하나를 죽여서 될 것이면 둘을 죽이지 말아야 하며 하나도 죽이지 않고 될 일이면 단 하나의 생명도 해치지 말아야 할 것이오. 또 생명은 그 몸집이 크고 작은 데 따라 다르지 않고 지위의 높고 낮음에 따라 다르지 않을 것이니 다같이 소중히 해야 하느니라. 문닭은 선생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다가 이윽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생님 알겠습니다. 사냥을 할 때에도 짐승을 불쌍히 생각해야 할 것과 목숨을 소중히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 노루를 잡는 것보다는 차라리 큰 짐승을 잡아 많은 고기를 취하는 게 어린 것 여러 마리를 잡지 않아도 되는 길임을 알겠습니다.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생명은 똑같이 소중한 것이니까요. 그렇다. 전장에서도 병졸이나 대장이나 다 목숨은 소중하니 병사 열 사람을 죽이는 이보다는 대장 한 사람을 잡는 게 더 좋은 일이니라. 우경선생은 조그만 일에서도 이렇게 중요한 일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우경선생은 문덕에게 오제와 십과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오제라는 것은 대장이 될 사람이 반드시 지녀야 할 것으로 용기 지혜 어진 마음 믿음 충성 의 다섯 가지 이고 십과라는 것은 반드시 삼가 해야 할 것으로 죽음을 경솔이 하는 일 마음이 조급한 일 재물의 욕심을 부리는 일 남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는 일 겁이 많은 일 믿음이 적은 일 남을 사랑할 줄 모르는 일 마음이 늘어지는 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일 남을 함부로 부리는 일 등의 열 가지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 활 속이 말 달리기 기온스는 여러 제주를 배우며 문덕은 10년 동안 우경선생을 모시고 지냈습니다. 10년이 흐르자 을지문덕도 한 사람의 장수가 될 능력을 갖추었으므로 우경선생은 우경선생은 이 젊은이를 드디어 세상에 내보냈습니다. 고구려에는 중국 소나라의 군대가 번번이 국경을 진범해 들어와서 누략질을 하며 날뛰었습니다. 남의 나라를 약보고 하는 짓이지만 고구려 에서는 적군에 몰리칠 군대의 힘이 모자라 임금이나 백성 모두 걱정과 근심으로 나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고구려는 작아도 강한 나라였습니다. 침략해온 소나라 군사와 싸워 그들을 내쫓고 분함을 풀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때 큰 나라인 소의 군사를 막아 물리치기는 했으나 쫓겨간 수의 군사가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소나라 임금 양재는 사방에서 군대를 모아 소위 천하병 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요의 군사를 일으켜 고구려를 치러 오게 되었습니다. 한 번 적군이 물밑들 들어오면 나라하는 쑥밭이 됩니다. 평화롭던 사람들의 살림을 불사르고 함부로 사람을 죽이며 젊은 여자들을 마음대로 끌고 갑니다. 임금 영양왕은 수나라에 항복을 하느냐 아니면 죽을 때까지 맞서서 싸우느냐 하는 걸 결정해야 했습니다. 신하들 가운데는 화해를 맺어 싸움을 피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이도 있었지만은 항복하여 가진 욕을 당하느니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일지문덕 장군은 수나라 천하병이 제 아무리 큰 군사라 하더라도 싸워 물리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드디어 고구려는 수나라 군사와 싸울 것을 결정하고 일지문덕은 그 싸움을 지휘할 중한 인물을 맡아 나라 안에 군대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노르발 어머니는 나라의 급한 사정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두 쌍둥이 아들을 잃고 남편과 헤어져 소식을 모르고 지내는 십여 년 동안에 혼자 살아가는 재미라고는 없었습니다. 차라리 옛날 남편에게서 배움 무예를 살려 나라의 군인으로 적군과 맞서 싸우다 죽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일이요 자기 자신으로서도 마음에 흡족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곧 남자의 옷을 입고 군인을 모은다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튼튼한 몸집 남에게 지지 않는 힘과 무예는 누가 보더라도 여자라고는 믿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일지문덕 장군이 새로 들어온 병사들을 쭉 검열하다가 그 가운데 여자 한 사람이 있는 걸 보고 신기하게 여겨 물었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여기에 나온 건 무슨 까닭인가 황송하옵니다만 비록 여자라 할지라도 나라가 위급한 때 싸움터에 나가는 것이 부당하지 않은 줄 알고 왔습니다. 노르발 어머니는 늠름하게 대답했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전쟁을 할 힘과 용기가 있는가 비록 나이는 쉬니오나 예전에 배운 바가 있어서 능히 싸울 수 있을 줄 압니다. 어떤 무수를 배웠는가 여자의 몸으로 무수를 배웠다는 것이 신기하여 물었습니다. 의심스러우시면 시험해 보십시오. 노르발 어머니는 백근이나 되는 무거운 쇠망치를 들어보였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지팡이 놀리듯 해보였어요. 이렇게 기운 센 여자를 본일이 없는 을지 장군은 그가 장차 전쟁에서 능히 공을 세울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여인은 남편과 자식이 있소. 자식은 일어쌓오나 남편은 있사옵니다. 남편이 있으면 무얼 하는 누구요? 우경이라는 학자입니다. 학자 우경이라? 예. 일제장군은 우경선생이란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석다산에서 10년 동안 자기를 가르쳐준 우경선생이 이 여자의 남편이라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 나중에 조용한 방에서 다시 만나 자세한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남편이 학자라니 무슨 학문을 하는 분이요? 모든 학문에 다 능합니다마는 특히 평하게 뛰어나십니다. 어떤 사람이 제자였소? 제자는 저 한 사람뿐입니다. 을지문덕은 머리를 갸웃거렸습니다. 어찌 부부사이라 하면서 제자라 하오? 우경선생은 저를 아내로 삼으시고도 제자로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유명하신 학자라면 다른 제자도 있었을 텐데 그건 제가 어떤 일로 일찍 남편과 헤어져서 서로 거처를 모르고 지냈기 때문에 어떤 제자가 있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우경선생이 병학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 중에서 나같은 장군의 몸으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으면 말해보시오. 장군 되시는 분은 특히 오제십과란 것을 알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오제라는 것은 모름지기 길러야 할 다섯 가지 즉 용맹과 지혜와 을지대장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노르발 어머니 앞에 공손히 절을 하며 사모님을 몰라뵙고 신뢰된 점이 너무나 많았소이다 하고 사과했습니다. 오제십과를 배운 을지문덕 이었기에 이 여자가 우경선생의 아내임이 틀림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을지문덕은 이 일을 임금에게 아뢰어 일개 졸병으로 군대에 들어온 이 여인에게 군모화장이란 벼슬자리를 주기로 했습니다. 소나라 임금 양재는 삼백만의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몸속 고구려를 치러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단번에 목을 조를 듯이 달려온 천하병이 우선 요수 싸움에서 패하여 어리둥절한 꼴이 되었습니다. 고구려군의 꾀에 빠져 뜻하지 않은 실패를 한 것입니다. 한편 배를 타고 바다로 온 수군 7만명도 사오린 평양성을 치려고 하다가 큰 실패를 하여 거의 전멸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재는 정신에 바짝 차려 패전을 뒤엎고 고구려를 누르려고 가진 국리를 다하고 있었어요. 이럴쯤 군사가 적은 고구려가 그 많은 소나라 군사와 싸워 이기려면 활과 칼만으로는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을지문덕 장군은 몸소 적군의 대장을 만나보고 화평이냐 싸움이냐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소나라 군에서는 찾아온 을지 장군을 잡아 죽일 생각을 했지요. 그런 기미를 알아챈 을지 장군은 능란한 말송시로 적을 휘둘러 놓고 손살같이 적의 진영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적군에서는 을지 장군을 그냥 돌려보낸 것을 후회하고 뒤쫓아 가서 잡아오게 했습니다. 을지 장군을 잡는 데는 날쌓고 힘센 녹족 형제가 뽑혀 나갔습니다. 제아몰이 빨리 달린다 해도 녹족 에게는 붙들리고 말겠지. 수군에서는 을지 문덕을 잡아 이번에는 어떤 말도 듣지 않고 목을 베리라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녹족 형세는 말을 달려 을지 장군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을지 장군의 말은 의외로 빨랐어요. 제아몰이 빨리 달린들 강물이야 헤어날까. 이제 곧 앞 녹수가 가로막아 있으니 을지 문덕은 이제 도간에 등쥐다. 하고 녹족 형제는 강가에까지 나는 듯 뒤쫓아 왔습니다. 을지 장군이 먼저 강가에 이르러 어디로 가나 망설이는 꼴이 빤히 보였어요. 거기서 기다리오. 전할 말씀이 있소. 녹족 형제가 소리쳤습니다. 을지 문덕 장군은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앞에는 물이요. 뒤에는 적군이었지요. 이때 어디서 나타났는지 작은 배 한 척이 살과 같이 빨리 강기슬 이르러 을지 을지 장군을 태우고 미끄러지듯 흘러갔습니다. 뒤쫓아 강가에 이른 녹족 형제가 배를 보고 소리쳤어요. 장군님 잠시 머무르시오. 우리 장군께서 한 가지 여쭐 말씀이 있다 하여 모시러 왔습니다. 이 말에 배를 젖는 사공이 쩡쩡 울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썩 돌아가라. 을지 장군님은 지금 선녀의 배로 떠나신다. 너희들에게 속을 을지 장군이 아니니 빨리 물러가라. 녹족 형제는 이 말에 발을 구르며 분해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 배 사공은 누구였을까요? 호련이 나타나서 위급한 을지 장군을 태우고 살같이 흘러가는 배의 사공은 노르발 어머니였습니다. 노르발 어머니는 국모의 직책을 가지고 이 싸움에서 여러가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을지 장군이 적진에 들어갔을 때 반드시 위험한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짐작하고 강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그곳에 이 어머니가 없었더라면 을지 장군은 녹족 형제에게 붙잡혀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리 하여 을지 장군을 잡으려고 뒤쫓아온 녹족 형제는 노르발 어머니의 호통치는 소리를 듣고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되돌아갔는데 이 두 형제의 이름이 녹족 이라는 데는 까닭이 있었습니다. 녹족 이라함은 곧 노르발 이라는 뜻입니다. 녹족 형제는 어릴 때부터 기운이 쐬어 이름이 난 사나이였습니다. 농사꾼으로 자라다가 전쟁에 나가게 된 후로 그 용맹과 기운이 예사 사람과 달라 아장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비록 을지 장군을 뒤쫓아가서 잡지 못한 것이 실수였지만 그 후 수나라 군대가 물밀듯이 고구려 깊숙이 들어가 드디어 서울 평양성을 치게 되자 녹족 형제는 그 앞장을 서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고구려의 서울을 치는 데는 가장 용감하고 힘이 센 사람이 앞장을 서지 않고서는 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녹족 형제는 평양성 밖 심리쯤에 진을 치고 성을 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군모 노루발 어머니가 을지문덕 장군에게 의논을 했습니다. 노루발 어머니는 조용한 방에서 을지문덕 장군에게 말했어요. 성밖에 진을 치고 있는 적군의 지휘관이 어떤 인물인지 장군께서 혹시 아시면 가르쳐 주십시오. 녹족이라는 용감 무쌍한 형제라고만 알고 있습니다마는 녹족이란 이름을 듣고 의심스러운 일이 있어 꼭 좀 알아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무슨 일이요? 녹족이라는 장수가 쌍둥이 형제라 하고 기온이 세다는 것과 이름이 녹족 즉 노루발 이라는 말을 들으니 혹시 제 자식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나서 좀 알아보고 싶어진 것입니다. 아들인지 모르신다구요? 그건 어찌 된 일입니까? 여기서 노루발 어머니는 예전에 쌍둥이 아들을 두었다가 잃어버리게 된 일을 이야기하고 만일 녹족 형제의 발이 그 이름과 같이 노루발 같다면 자기 아들임에 틀림없으니 데려오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우리를 치러온 장쇄를 만나서 아들인가 아닌가를 알아보며 또 데려올 수가 있을까 생각하니 을지 장군은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루발 어머니는 자기를 적군의 진지로 보내는 강화사로 가게 해주기만 하면 몸소 가서 아들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고 아들임에 틀림없으면 데려오겠노라고 했습니다. 을지 문덕 장군은 어머니의 말대로 적진에 가는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노루발 어머니는 남자 장수의 옷을 입고 말을 탔습니다. 그 모습은 누구도 여자로 알아보지 못할 만큼 늠름 했어요. 적진에 들어간 노루발 어머니는 두 녹족 장군을 만나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쌍둥이 아들을 잃어버리게 된 이래서부터 그 아들의 발이 노루발 같았다는 이야기 그래서 녹족 장군이란 이름을 듣고 혹시 내 아들이 아닌가 알아보려고 왔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녹족 형제는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 두 형제는 어릴 때 중원 사람의 집에서 자라났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기 발을 벗어보였어요. 이 발을 보시오. 이 발과 그대들의 발이 같다면 나는 내 아들을 찾은 것이오. 두 형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저희들은 틀림없는 노루발입니다. 두 장수가 함께 발을 벗어 어머니 발과 비겨보였습니다. 그러고는 어머니를 얼싸 안았어요. 반갑구나. 그러나 내 아들을 적진해서 만나다니 너희들은 불행히도 조국을 치러 왔고 이 어미는 너희들과 맞싸오는 몸이 되어 있다. 그러나 너희들이 적국에 가서 자랐다고는 하지만 어찌 조국을 쳐서야 되겠느냐. 너희 조상이 묻히고 너희 동포가 사는 이 나라가 지금 위태롭게 되었는데 너희들이 조국을 치는 장수로서 살아서 되겠느냐. 녹조 형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참으로 큰 죄를 지을 뻔했습니다. 모르고 저지른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라도 어머니 시키는 대로 을지 대장군 아래로 가서 사죄를 하고 처벌을 받겠습니다. 고맙다. 너희들이 고구려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장군께서도 반가위 맞아주실 거다. 어머니와 아들은 그 자리에서 비밀이 약속했습니다. 어머니는 강화사로서 되돌아오고 아들들은 기회를 보아 도망쳐오기로 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돌아온 지 사흘 만에 녹족형제는 몰래 진지를 빠져나왔습니다. 평양성 공격에 자신있는 장수로 내세운 녹족형제가 갑자기 온데간데 없이 되자 적진에서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녹족형제는 무사히 을지 문덕 장군에게로 와서 엎드려 지난 날의 잘못을 사과했습니다. 을지 장군은 웃으며 그들을 맞아주었어요. 하마타면 더 큰 죄를 지을 뻔했습니다. 저희들은 전에 장군을 잡으려고 압록수까지 뒤쫓아온 일이 있습니다. 참으로 큰 죄를 더 지을 뻔했습니다. 그때 배 한 척이 와서 나를 대워간 것을 보았겠지. 예, 예, 선녀의 배라고 사공이 소리치며 나는 듯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배를 저어간 사람이 그대들의 어머니시다. 저희들은 어머니와 대항해 싸우는 불효자였군요. 이때 어머니가 두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너희들을 만나 한 어미 두 아들이 같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으면 이제부터라도 중성스러운 인물이 될 수 있겠고 고구려를 위해 좋은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녹족 형제는 그날부터 고구려의 장수로 잘 싸워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많은 부하들도 따라와서 고구려에 남아 살게 되었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내일을 위해 어제를 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제가 있기에 오늘이 있고 오늘이 있기에 내일도 있습니다. 어제가 없이는 내일도 없겠지요? 우리의 옛 이야기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 속에 우리 조상의 정신과 지혜가 깨뜨려 있고 그것이 지금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옛날이야기가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옛날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